어, 오빠. 갔어? 물 쌌어. 뭐야? 물 쌌잖아. 여기서 물 쌌잖아. 어디서? 여기서. 어, 오빠야. 왜 갔어? 가위에서 물을 쏘네. 뭐가 비슷한데 나왔거든요. 물을 쏘는 애들이 있나요? 저? 어, 있다. 여기 쌌잖아. 뭐야? 해마? 아니야, 아니야. 뭐야?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조개! 와,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와, 조개! 와, 조개! 와,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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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사이에 있네, 얘는? 이런 애가 숨어있다는 얘기야, 조개는? 아니, 물을 쏘더라고. 물을 쏘았는데 아예 박혀있어서 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우와. 야! 계속 보자 한번. 그리고 얘가 뒤를 보이네. 야, 그런데 조개가 어떻게 저 틈에 쏙 박혀있어. 발견한 것도 대단하다. 사이사이에 박혀있을 수 있어. 어, 토라! 어디, 어디, 어디. 우와, 여기. 대박, 신지야. 확실히 신지 씨는 잘 발견하시네. 눈이 좋네요, 진짜. 노안 안 나? 나도 노안인 것 같아. 그렇지, 눈 안 좋아했지, 넌? 어. 나도. 나 마이너스 8이야, 지금. 와, 신났어. 나는 0.8이야. 우와, 형은 좋겠다. 뭐야, 저 지나가잖아. 새끼계밖에 없네. 새끼계밖에 없네. 새끼계밖에 없네. 우와, 걔 있다! 어디! 밟았어, 걔네 밟았어. 왜! 왜 밟아! 어디, 어디. 돌인 줄 알았어, 돌인 줄 알았어, 얘. 어디. 사이즈 좀 있나 봐요. 이 정도 목소리 꺼내면 사이즈 있어야 돼요. 우와. 여기, 여기, 여기. 돌! 너무 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몸깨냐? 뭐가 되냐?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 정도만 물리면 아파. 아파요. 대박. 우와! 야, 우와. 야, 몸깨야 해? 나 장갑 껴줘도 아팠어. 우리 손깔 봐봐. 안녕! 하, 잔뜩 나가지고 저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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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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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카시가 무슨 상징이냐고. 아유, 아유, 아유. 야, 걔가 있단 소리네? 그럼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왔단 소리네? 왜 그러냐면 얘가 돌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게. 여기는 돌 밑에 많을 것 같은데요. 돌 밑이 여기는 보컬이네요. 그럼 우리 신지를 위해서 개를 좀 잡아가지고 튀겨줄까? 좋아, 개 신지를 위하여. 리드보컬을 위하여. 위하여. 또 뭐 보이나 봐. 또 뭐 보이나 봐. 오빠! 왜? 개 있다! 어? 저기! 우와! 오빠 불렀어. 오케이, 가야 돼. 출동. 출동. 오케이, 그래. 우와! 사이즈 한번 봐봐. 손가락 봐봐, 손가락 봐봐. 되게 큰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개야, 근데? 꽃게, 꽃게. 저거 봐봐, 저거. 크다, 크다. 손 벌리는 거 봐봐.